가사 하이요 맙 레스토랑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이 행성은 지금 감염체로 들끓고 있습니다 제 대원들을 여기서 탈출시켜야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함선 엔진을 나 사령관은 이제 절반은 마렙 아닌가 함선이 이륙할 때까지 사령관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영영이 행성을 못 떠날 겁니다 우리 함선들의 좌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중에 한곳에 방어선을 구축하시면 조종사선 이륙을 준비할 겁니다 오케이 여기 좋아요 와 전파하는데 못 깬거 난 살아있다 저는 사신 가겠습니다 울사신간다 울사신 피지컬러 숙목입니다 잠깐만 하신 일단은 뽑지마 업그레이드 될 때까지 뽑지마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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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나 사신뽕을꺼야 아 아 포크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혜를 왜 던지는거야 아 뭐야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저 친구들은 지금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자령관님은 도와주지 않으면 모두 죽을 겁니다 아 아 아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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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너무 많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야야야, 사령 부어졌어 아, 부어졌어 이미 우리 경력이 공격을 갖고 있어 어어씨, 개박뿐 안 돼! 갈레오 살려요 저 공격 병력이 접근 중입니다 함선에 도착하기 전에 저지하십시오 나와라, 갈레오 야 야 저, 저, 저지 구하시러 가야돼 나와라 우린 저걸 역병 전파자라고 부릅니다 제가 모두 저그주에서 가장 악랄한 놈이죠 가능하면 처치해주십시오 저게 공격을 저지해야합니다 사령관님 안그러면 함선에 탄 사람들이 무조리 죽고 말겁니다 응, 걱정해야할 재앙이 하나 줄었군요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아, 이거 잠깐 한눈 밟으면 터지니까 아, 이거 잠깐 한눈 밟으면 터지니까 아, 이제 안정적이야 응, 멀치 돌아가면은 이제 터지 더 꺼볼 수 있어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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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하면 돼 퀴즈하면 돼 퀴즈하면 돼 오우 아 오지마 뛰어 역병 전파자가 곧 땅속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녀석을 제거할 생각이라면 서두르십시오 최상대는 villager의 보충들의 보충들은 Toyin NNV에 계시합니다 풍선을 고정하여 T-R전을 지켜내면 돼 차량을 우선 요리를 그런 후에 병력이 공격을 받고 싶다 Dlatego Toon 좀 더하게 재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 있는 Sabin NNV와 이벤터 육수 아직 가야할 길이 멉니다 아.. 맙소사 또 우리 목숨을 노리는 놈들이 나타나셨군 다음은 여기다 뭐 수준이 힘든 대학가가 알아서 해줄거고 우리 전사들이 잡고 도전 중 있잖아 녀석들이 우리 기지를 공격 중이야 끝 이 업계에 있어 우리 목숨을 깨끗하게 맞춰될 것 같다 240가자 여기가 좁아가지고 미리 좀 밖에서 끊어먹어야 될 것 같아 40 그만 뽑고 스파이더맨 하기가 뽑으라고? 싫어 40만 뽑을거야 일해라 절해라 하지마세요 저기 막 함선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저 함선과 탑승객들의 운명이 사령관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들에게 실망을 안겨두지 마십시오 저 함선과 탑승객들의 운명이 사령관님께 저 함선과 탑승객들의 운명이 사령관님께 인류ürd드림림드림드림드 아 어어어 어어 어어어 어허어어 죽었어 야 좁아 너무 좁아 여기가 자식태 저기 가자 11시쯤 가자 뽀먹도 노릴만 하다고? 안될거 같은데? 여기 바로 지키러 가야할거 같은데? 데알카가 뭐 가던지 해 뽀먹 이거 못했잖아 일어나! facil 오! 아 타코 너무 많아서 레그 걸린다 동중이든 지상이든 사시는 안되지 너너너너덩 야야야 야 밤까마귀 하나 붙잡아 안부린다 온다 야 바로 공주 폭사시키자 가자 으아 렉 뭐야 뭐 밤까마귀 여기 그 뭐냐 그 모두 활성화 시켜 가만히 서있어 섬멜 전차가 시설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녀석들이 행성을 폭파시키거나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자 준비하시죠 자 준비하시죠 사령관 자 준비하시죠 사령관 사령관 자 준비하시죠 아 렉 미칠 것 같아요 너무 심해요 어!? 으아아아야야야야야야! 다시다시!! 으아아아!!! 아유 랩때문에 죽었어! 에에에에에에에! 뭘 바르까... 필요하다... 로맨스는 좀 이따 즐겨야겠어 남편 적들이 오고 있다고 빨리 뽑아 탈출이 진행중입니다 저희 모두 사령관님께 큰 믿을 자식 아니야 금방 뽑아 사신 어차피 소모품일 뿐 사신은 야 일어나 야 야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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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시거우 말도 시거우 아 이스네 오만데 아 이스네 오만데 좋았어 좋았어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이거 이거 마지막이지? 오케이 아까도 여기서 뚫렸거든 이번에 집중해서 어? 계속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사령관님 대피작업의 끝이 보입니다 아까도 이스네 오마도 오 마이 갓! 넘나 암모 암모! 우와! 뭐야 이거! 우와 씨앗! 뭐야 이거! 아 설마! 아 설마! 아 설마! 어어어엌! 개 자식아! 무방비 상태입니다 사령관 때문에 적의 공격을 견뎌내지 못할 겁니다 야 막아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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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막아야돼! 막아야돼! 페너로 있어! 페너로 아직 있어! 적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어 금방 도착할거야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이거 못먹... 어 야 이거 먹어! 걔 노다시다 이거!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동맹이 전투중... 야 알아서 막아봐라! 여기 먹고와봐 이거 좀 저 함산의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조종사는 어쩔 수 없이 곧 이륙을 시도할 겁니다 총... 두둥... 두둥... 소음이 덨어장... ện꺼... 로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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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앟... 얘.. 이거 진짜 시켜야돼? 오리아... 룩... 로이킹... 로이킹... 자 자 자 자 야 모든 걸 쏟아 부어 막아야 돼 야 1분 38초만 버티면 돼 패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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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초 50초 팔짝 빠지고 오케이 로맨트는 좀 있다 즐겨야겠어 남편 적들이 오고 있다고 나이스 오우오오오아아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사령관님은 저희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